세상에 부질없는 세 가지 세상에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일, 과거의, 후회,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후회하고 자주 생각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과거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지금 이 순간을 중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 타인의 비난과 비판에 대한 과도한 신경 다른 사람들의 비판이나 비난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. 건설적인 피드백은 받아들이되 지나치게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. 참 잠재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지나친 불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누구에게나 있으며 이를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평온을 해칠 수 있습니다. 현재에 집중하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 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부질없는 것은 개인의 생각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